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앰프는 팬더 챔피언 110 기타 앰프입니다. 이 친구는 TR 제품이고 챔피언 팬더가 옛날에는 TR 제품도 메이드 인 US에 나오다가 이 친구는 멕시코 생산인데 지금은 어디서 만들죠? 중국에서 만드나요? 인디아에서 만드나요? 아무튼 이 친구는 25와트짜리 TR 앰프인데 반구석용으로나 공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25와트지만 이 출력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하고 이 앰프 게인 제가 여지껏 초본 TR 앰프 중에서는 앰프 게인은 더 이상의 드라이브와 없는 같은 그런 앰프 같습니다. 이거 어디갔지? 리버버 볼륨이 부러졌네요. 아무튼 풀스위치 들어가고 이게 스피커 아웃 기능 뒤 캐드폰까지 있기 때문에 뭐 라인아웃까지 기능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아주 반구석 최고의 앰프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팬더 챔피언 말 그대로 챔피언입니다. 110 20 22 21 감사합니다.